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과 거룩한 교회의 영광 이것은 어떤 사입이 어떤 가짜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일은 믿어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비웃음과 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당할 수 없고 또 당해서도 안 되는 그런 대접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약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그 인간은 1초 안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우리 속담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천하에 악한 짓을 한 사람에게 이런 날벼락 맞을 놈 이렇게 욕을 했어요 날벼락 중에 날벼락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일이 날벼락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따지고 대들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꾹꾹 참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서 해 준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없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막말을 했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귀신같이 알아맞추네요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는 옛말이 있어요 야구부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중하며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속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진리를 행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악함이 그 귀신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악함에 빠진 자들이 귀신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분인 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장자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기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과 공포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무적의 힘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큰소리로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니 귀신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포요 두려움이요 고통입니다 만일 우리가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만약에 내일이라도 아니면 1년 후에라도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끔찍하고 비극적인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룻밤도 밤을 잘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희락락하면서 철없는 애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의 삶을 보면 사형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는 죽었구나 언제 풀려나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저녁때가 되면 이제 살았구나 하고 한숨을 푹 쉬면서 잠자리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저녁때 되면 이제 살았구나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런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그래요 이렇게 6개월을 사형수가 지내다 보면 아무리 극악한 살인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독실한 종교인이 되어서 가장 악한 자가 가장 착한 자가 되는 순간에 사형이 집행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귀신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귀신은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영이 없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아무리 그가 극악한 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고 무슨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어서 혹시 몸은 사형을 당해서 죽을지 몰라도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감사해야 되지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짖기는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울리면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 나를 그 깊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정체를 밝혀라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하라고 다그치는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말규를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즉시 알아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돌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돌을 들어 치료했던 유대인들은 아마 평범한 유대 서민들은 아니었고 유대 종교 권력자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반대하진 않았어요 특히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몹시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 유대 평민들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저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그런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 이렇게 유대 평민들 유대 서민들은 믿었다 그 말입니다 신성 모독 때문에 돌로 치르는 것이다 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을 때 그렇게 격분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나쁜 짓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진 적이 있느냐 다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만 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신성 모독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네가 지금 네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와 하나님은 하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불경스럽고 얼마나 악한 말인지 내가 모르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 유대 관리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의 압재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미 유대 칼릴리 지역 또 모든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되는 신화가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로마 그리스 신들은 신이 인간과 결혼해서 그런 신인 일체의 영웅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은 신이면서도 인간이에요 신인데도 인간처럼 사랑을 하고 분노를 하고 감정과 쾌락을 누리고 막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인간이지만 천둥이나 번개를 마음대로 부리고 기괴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신적 능력이 있고 또 죽지 않아요 그 영웅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불사의 삶을 산다 그런 식으로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신화들은 다 인간이 꾸미는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죠 죄도 짓고 쾌락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도 죽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죽지 않고 신처럼 살고 싶다는 그 여망을 담아서 헬라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며 맹인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우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전과 이렇게 오래전부터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과 그 사람의 창작을 통해서 그리스 신화를 만들었고 그리스 신화를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이름을 바꾸어서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로마 신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의 문화를 접했겠죠 그리고 로마의 신화를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신화를 매우 가증하게 여기고 배격하고 그리고 인간이 신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된다는 허구한 신들을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십계명에서 명랑한 유일하신 여우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우상숭배다 그렇게 믿고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로마 그리스 신화들처럼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 로마인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들은 매우 가증스럽고 그리고 아주 악한 자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아브라메 자손이라고 칭하고 모세 후계자라고 여기고 모세 일법을 각색한 탈무드법과 안식일법을 가장 중요한 유대교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탈무드법과 안식일법을 장르의 유전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매우 자랑스럽고 그 법이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붙어왔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막 격분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인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마치 로마 그리스 신화의 신인 합체의 거짓 우상과 같이 예수님을 이규도로 취급하면서 여와 하나님과 모세를 우롱하는 사악한 자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감히 인간인 주제에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로마의 이규도의 신처럼 갱멸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신령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무상 숭배를 증오하느냐 그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유이신 여호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고 조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스스로 자칭 의롭다고 여기면서 타락한 로마인들을 마치 개돼지로 취급하고 저렇게 가증스럽고 더러운 인간들 그렇게 취급하면서 매우 터부시했지만 그들은 실상 로마 문화의 화려함과 안락한 문명의 이기를 은근히 즐기고 은근히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내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세속적인 탐욕과 안일함이 가득 찼던 사람들 그들이 파리세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세속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 귀족층의 삶을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세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권력자들이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선호하는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강남이죠 서울 인서울 서울 안에서 사는 걸 원하죠 그런데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선호하는 거주지가 있었는데 그곳이 가이사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래는 아름다운 휴양지였고 로마의 쾌락 문화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도시여서 거기는 원형 경기장 또 대형 목욕탕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총독부와 로마 관리들이 주로 거주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세인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주지가 가이사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율배반적인 종교적 외식을 제일 싫어하셨고 그래서 때때로 대놓고 휘칠한 무덤이다 그리고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신성모독을 반박하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이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자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들어서 그들의 의견 그들의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생각을 반박하셨다 그 말입니다 출의국기 7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즉 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출의국기 4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냈을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 따르듯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모세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엄청난 그런 기적과 능력 표적을 나타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세가 애구방 바로에게 신처럼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아론도 하나님처럼 모세를 순종하고 따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는 자를 신이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구약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왜 너희 유대인들은 그렇게 화를 내느냐 모세도 그랬지 않느냐 그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연하므로 신처럼 여겼는데 예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못마땅히 하느냐 그렇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편 82편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신처럼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든 영원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래 살아야 백살도 못 돼서 죽고 또 병에 걸려서 재난을 당해서 죽지만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안 죽는 그런 불멸의 영혼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고 타락해서 결국 죽어야 할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0편 82편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원래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모털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죄악에서 마귀 귀신에게서 권하기 위해 죄 없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죽을 죄악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권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고 나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일개 인간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에 있는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너희들 나 예수를 그냥 인간으로 보지 말라 너희들 나 예수를 그냥 인간으로 보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며 너희를 죄악에서 멸망의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며 나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저 세상의 영웅이나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하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이러한 신비롭고 놀라운 조합을 두고두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즉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이러한 신비롭고 놀라운 조합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 세상 인간들의 담론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결국은 다 판단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구해주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겠지만 예수님을 성인훈자 중에 하나라고 혹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다든지 천사들 중에 하나로 보고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사망의 덫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요한도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올 수 없다 예수님의 그 인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바로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사도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과 하나님 또 하나님과 인간으로 오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인 영웅들이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꼬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 생길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 그 말이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또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하면서 가짜가 많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의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예수님인지 아니면 사입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내가 신이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는 마귀의 하수인이여 거짓 선지자여 미혹하는 자임을 우리가 분별하도록 예수님은 그 기준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적을 행해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는 그 일을 믿어라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기 싫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이라도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나를 믿기 싫어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좀 믿어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상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불치병을 고치신다든지 오병의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당시 파리세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대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감히 부인하고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껏 그런 역사를 행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파리세인들도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못했죠 실제로 수많은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환호하고 영웅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병고치는 능력과 기적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능력자들이 있었어요 능력자들이 종종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자들은 눈속임이나 귀신의 마력을 빌어서 그 같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파리세인들도 그 당시 능력자들이 나타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능력을 행하실 때 저 사람은 바할세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을 했죠 바할세물 혹은 바할세물이라고 하는데 이 바할세물은 귀신의 왕을 말합니다 왕귀신이죠 왕귀신 예수님이 왕귀신에게 붙어서 그런 마술을 행한다고 파리세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마치 로마의 신들처럼 가정스럽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 능력자들도 행하는 그런 기적, 병고침 이런 것들을 예수님 자신이 행하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줘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호소했을까요 물론 지금이라도 누군가 예수님같이 병고치고 능력을 행한다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자여 선지자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그 기적을 보려고 벌떼같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기적이나 병고침 오병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과 그런 마력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대살로니가 호소 2장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고침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사이비 이단들 마술사들 가짜 능력자들이 행하는 능력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거의 비슷하게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귀신의 능력을 행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분간을 하느냐 그 말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단순한 기적과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기적과 능력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가끔 나타날 텐데 그 사이비 거짓과 예수님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성령 강림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거룩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마술사들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도 얼마든지 예수님보다도 더 굉장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신 일련의 일들은 어떤 초능력자도 영웅도 천재도 절대 행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과 거룩한 교회의 영광 이것은 어떤 사이비 어떤 가짜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엉뚱한 걸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강림과 복음 전파와 각처에서 믿는 자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마지막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교회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으로 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영웅들이나 능력자들은 잠깐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사익집단 이교도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의 부귀용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지만 또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 예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얼마든지 영광을 취할 수 있지만 인간 예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기까지 순종하시고 결국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도들에게 돌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겸손한 순종과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부활과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으시고 세상의 심판주와 영원한 왕으로 또 우리 성도들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모두 다 거룩하고 순결한 역사들이었어요 세상의 영웅들과 능력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다탐욕과 거짓과 속임수와 자기 자랑 자기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떼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인기 연예인이 되고 수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어도 그들의 일들은 패권 다툼, 탐욕, 자기 욕망,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매한 자들을 미혹하는 사입이 가짜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도 능력도 마심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승천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사랑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행해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간 영웅 또는 민족 해방자로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고 잡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유유히 벗어나 나가시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유단강 건너편에서 잠시 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 회단으로 오셨을까요 유대인들의 반대와 모함이 두려워서 피신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과 권력 야망을 다 버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은 서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에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해 주시고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불쌍히 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연미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믿었습니까 표적을 행함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은 것이 아니고 표적을 행하는 능력자로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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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